매주 토요일 오후 몇 시? 3시! 전국대학 경기 일정 많이 시청해주세요! 좀 가봅시다. 아니! 와 나왔다. 일단은 상대도 메르시 있다. 메르시 있다. 고고고고고고고. 아나, 솔르시, 솔르시. 쏠르시 피. 메르시 컷. 쏠르시 개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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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호흡 렛 빠졌고. 아나 컷. 쏠르시 톡 꼈어요. 아 디바 지바. 디바 볼게요. 쏠르시 종료. 모두들이야. 꼬고있어. 군바 로봇. 군바 로봇 컷. 통화 다 필. 위에 쏴. 컷. 나이스. 역시 첫번째는 돌진조합이 최고야 나 이거 비트는 쓰고 내가 안아야 하는거? 음 그러죠? 역시 머리 좀 아깝네 상대 맥으로 바꿨어요 솔져에서 아 저거 디바 평다 바뀌는거 너무 아프게 느껴져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저 이거 하벌 붙이면 안되네 오른쪽 호그 막 아래쪽으로 갔는데 맥 개피 왼쪽 호그 왼쪽 방 호그 노드호그 포커싱 중 루시오 다운 라인 아르턴 루시오 살려줘 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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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밀어야 겠다 디바 우리 파라인데 파라 케어져 오케이 나이스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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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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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왼쪽에 여기 호그 있어요 호그 왼쪽에 있어요 호그 왼쪽 방 호그 조심 뒤에 호그 있어요 호그 홈 호그 홈 호그 홈 호그 홈 호그 홈 호그 홈 어 이거 자를 수 있다 하나 로 가까웁니다 제니하타 다운 아 오케이 하나 다운 맥까지 와 맥 미쳤다 이걸 잡네 여 mand 오 호그 홈 안 맞았는데 잡았네 와 잘사 디바 뒤에 화물 되 디바 야 라인아 누나 도웅 치면 어떡해 아 이럴려고 제발 제발 우리도 잡고 가 석양 정면 왼쪽에 왼쪽에 석양 석양 맞고 있어요 석양 맨다운 아 힐러 아 일단 아나 살았어요 제한타 다운 제한타 없어요 아나게 피 아나게 피 라인뽕 아 화물 밀 수 있어요 이거 화물 좀 밀 수 있어요 뒤에 송하나 송하나 먼저 송하나 메카 피 반 지점 확보줘 에이 뛰어야 되겠다 얘들아 배야 되겠다 배야 되겠다 로드오브 피 반 오케이 궁게이지 궁게가 거의 준비됐다 오우 호그 오래 빠졌고 호그 오래 빠졌고 오랜만에 자리에 와야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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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이 찾겠다 디바 호그 위에 있어요 디바 호그 2층 제나타 다운 오케이 제나타 다운 정면 밀어요 정면 밀어요 위에 승 위에 돼지 위에 돼지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내 시종은 죽지않아 송하나 다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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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오브 뒤에 로드오그래요 뒤에 오고 있어요 초월 초월 빠졌고 멀어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오고 왔다 도착했다 제한타 먼저 제한타 먼저 호그 되었어요 호그 되었어요 바로 밀어봐요 후 방치 단원 나이스 빨려돌아가 중독 잡고매 나이스 정크하자 정크하는게 좋을 것 같애 저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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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배고프다 오늘 좀 치킨 사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아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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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오버워치 좀 하다가 치킨 시켜 먹고 배틀그라운드 해야겠다 오늘 배틀그라운드 랜덤 4인 스쿼드 하겠습니다 랜덤 4인 스쿼드 랜덤 4인 스쿼드 외국인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랜덤 4인 스쿼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파티 짜서 하는 스쿼드는 진짜 재밌는 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랜덤 4인 스쿼드는 누가 잡혀도 재밌을 거야 하하하하하 랜덤 4인 스쿼드니 어 이제 누가 잡혀도 음성을 근데 다는 안 쓸 거예요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디바 자리아 아 미친 나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디바 자리아 파라 같은데 아 디바 자리아 파라다 아 디바 자리아 파르시 디바 자리아 파르시 디바 자리아 파르시 라인 두 번 놓치 정면 아 정면 오면 힘든데 나 이거 못 막겠다 정면 일단 천천히 해보죠 정면 우리가 파라잼에서 문자 빠를 따면 돼 자리아 실드 빠졌고 아나도 정면 들어오고 아 맥 맥 오른쪽 2층 맥 오른쪽 2층 맥 오른쪽 2층 맥 오른쪽 2층 어 파라 아 왼쪽 2층 왼쪽 2층 우리 팀 아 오른쪽 2층 맞죠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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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뱉니다 뱉다 가죠 상대 맥하고 파르시거든요 돌진에 약간 부족해요 완전 돌진 아니고 저만 있는 조합이야 나만 있는 조합이야 에르시는 내가 달아줄게요 네 자리아 실드 빠졌어요 어 덕 걸렸다 2층 맥 나이스 어 라인 난다 죽었다 디덕슈 건배 어 나이스 자리아 덕 걸렸어요 자리아 덕 걸렸어요 자리아 덕 자리아 다운 어 우리 팀 빨아 나이스 나이스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251킬 있는데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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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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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피일 저 새끼 진짜 피일 딱 피일 오케이 나이스 상대 조합 그대로 자리아 궁 있을 거예요 덕 2층 부셨다 2층 온다 2층 지금 맥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맥 2층에서 조금 쐈어요 지금 아 떨어졌어 디바 덕 걸렸다 디바 부술 수 있다 디바 부숴줬다 맥쿠리 오른쪽으로 빠져요 지금 파라랑 맥쿠리 파라 파라듯이 하고 맥쿠리 오른쪽 파라 뒤로 돌아왔어요 파라 오른쪽 지하 자리아 빠졌고 정면 맥쿠리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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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파라시 혼자 오른쪽이고 파라시 오른쪽 파라시 오른쪽 파라시 뒤에 갈게요 뒤로 뒤에 갈게요 뒤로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위험해 지금 일단 송 하나 다운 메르시 메르시 잡아야 돼 메르시 메르시 잡아야 돼 제가 바꿔서 감 뭐야 아 메르시 나가면 지금 맞았어 파라시야 파라시 지시마 친구 데리고 다니는 이거 살릴 수 있어 아 죽을 졌구나 와 자탄 썼는데 메르실로 맞구나 비밀 수 있어요 안되요 오기 있다 디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망티로 기역자에서 막아보죠 파라 개피 디바 왼쪽 2층 우리 팀 왼쪽 2층 2층 올라갈게요 앞에 붙죠 이거 파라 떴어요 앞에 붙어요 매트릭스 빠져봐 매트릭스 빠져봐 어 맥 2층 맥 2층 올라왔어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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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님 조심 우리 메르시 있는데 맥 뒤에 맥 뒤에 맥 메르시 메르시 켜 메카 메카 P 반 메카 P 반 2층에 맥 우리 팀 뒤에 2층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있어요 왼쪽 왼쪽 있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어딘가 있어요 지금 트레이에 있어요 트레 상대 팔아 빼고 트레 여깄다 여깄다 아 맥 개피 아 안 악해 우리 자리 악해 자리 악해 워우 맥탈 내밀지 프론스피 속도인가요? 아니요 우리 집이야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석양 어 잔다 어 잔다 아니 자리 악 궁 두개야 이거 루시하면 안돼요 이제? 네 안녕 이제 트레 트레이베 전선해야겠다 3분 20초 야 이제 전선이 해보죠 아 주변의 목소리가 저 다른 분 마이크 맥 수면 수면 어 수면 수면 아 깜이 방벽 1300 자리아 실드 빠졌고 뒤에 트랙 뒤에 트랙 헐스 빠졌고 여깅 빠졌고 자폭 조심 이거 못 막아줘요 이거 맥 개피 맥 개피 이거 디바 로봇 빠지면 디바 포커싱 해줘요 뒤에 뒤에 디바 터트리고 나이스 트랙 저기 우리 디바 쪽에 맥크리 컷 나이스 야 루시오한테 1받아 트랙 여기 나이스 나이스 루시오한테 1받아 천천히 받아 상대 라인 나왔어요 상대 라인 자리야 오케이 이거 황 롱 롱 솔 stole져가죠 디바 망치까지 다 쓰기는 좀 아깝고 상대 망치 없으니까 팅센터 강 나오면 그냥 턱설드 바로 들어갈게요 네 2층 틀에 2층 틀에 펄스? 오케이 자살 아 뭐야 와 각이었는데 말하고 들어가야겠다 매트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도 어 메르츠 궁 받았다 들어온다 망치 써야되요 맥컷 맥컷 그냥 궁 써줄게 할만해 할만해 라인 포커싱 우리 뒤에 틀에 있어요 아나 P만 피어받고 에이틀 아직도 있어요 정면은 다 말아줄게 뒤에 틀에만 나이스 아이스 아나 개피 자리아 바퀴 셀프 빠짐 엘 들어온다 이제 망치 한 80% 찼을거 자리아 공 들어오겠다 아나 수매치 빠졌고 메카 빠졌어요 메카 빠짐 메카 빠졌어요 메카 빠짐 뭐야 라인 뭐야 라인 궁 있어 나도 빠졌는데 어 누웠어 오케이 맥 다운 맥 다운 맥 다운 맥 다운 맥 다운 나가지고 뽕을 강 따라가세요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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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루시우 끄다 공격기가 거의 준비를 앞에서 막아도 돼 이거 틀에 비될거 같은데 나이스 위에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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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보도게 막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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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디지 아까 3명 죽은 거긴가 여기 좌폭 3명 죽은 거긴가 좌폭 3명 죽은 거긴 같은데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여기 루시우가 없으면 루시우가 없으면 루시우 루시우의 중요성 진짜 방어를 성공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재팟입니다 질풍차 이거를 아나가 수리오도록 이런 맛에 아나를 하는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야 이거 토요일에 뭐하냐 토요일에 옥수수에서 하는 전국대학 경쟁전 국건데요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몇시? 3시 전국대학 경쟁전 많이 시청해주세요